스키마 10번째 파일입니다. 스키마 10 같이 이어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주로 성능인 DB를 다루는 컴퓨터의 부하 로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기술들이에요. 같이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습니다만 리셋을 한 겁니다. 리셋을 해서 깔끔하게 새로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alias import를 하고 앨범 get by 앨범을 가져왔어요. kind of blue 라고 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앨범의 트랙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트랙을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association track is not loaded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미 위에도 나타나고 있죠. artist도 not loaded, track도 not loaded. 둘 다 로드 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앨범과 association 관계를 가지고 있는 artist나 혹은 트랙이나 둘 다 로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로드를 하려면은 트랙을 보고 싶다 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리프 올 프람 에이 인 앨범 프리로드 트랙스 프리로드 트랙스 트랙도 같이 불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트랙들도 같이 불려 쏘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직 디비 트랙, 뮤직 디비 트랙, 뮤직 디비 트랙. 그렇죠? 얘와 연관되어 있는 Kind of blue 라고 하는 앨범에 들어있는 트랙들이 5개의 아니죠. 트랙이 트랙뿐만 몇 번인가요? 4번이군요. 4개의 트랙들이 같이 이렇게 로드되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프리로드의 기능입니다. 프라메인 앨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앞에는 프라메인 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앨범만 적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도 무난히 동작을 하겠죠. 당연히. 동일하게 동작을 하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앨범 해서 이걸 앨범. 리퍼 얼. 다 불러오는 것이고 리퍼 프리로드 트랙.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트랙스. 그러면은 양이 엄청 많아지겠네. 엄청 많아지겠죠. 모든 앨범에 있는 모든 트랙들을 다 불러 드리는 게 되겠죠. 엄청 많은. 그렇죠? 지금 안되죠. 왜냐니까 연결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얘를 적어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렇죠? 대박. 엄청.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많이 로드된 걸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우리가 시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불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지금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얘도 HD 헤더도 지금은 딱히 볼 필요도 없고. 알티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알티스트는 앨범을 가지고 있고. 앨범은 트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티스트를 불러드리면서 알티스트에 있는 앨범과 그리고 앨범에 있는 트랙과 이걸 몽땅 다 불러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때는 정말 긴 게 나타나겠죠. 정말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림이. 지난 그림은 사라졌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자식의 자식. 이렇게 보시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앨범에 있는 A를 조인을 하는데 이게 트랙에 있는 T. 어속을 넣었습니다. 어속해서 A 트랙스. 앨범과 트랙 간의 조인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T의 타이틀이 브래디 프리로드 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그런 다음에 걔만 프리로드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Q가 나올 것이고. 이 Q를 우리가 불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프 올 Q. 결과. 이게 Q입니다. 프레디 프리로드 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트랙을 가지고 있는 앨범들. 앨범들이 다 로드가 되죠. 프레디 프리로드 앨범에도 로드 되었고. 조금 올라가서 보면은. 위에 얘도 하나 로드가 되어있죠. 얘도 프레디 프리로드. 앨범이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없네요. 두 개밖에 없네. 두 개. 두 개의 앨범입니다. 얘는 아티스트 남바 1번이고. 타이틀은 킹 오브 블루. 얘는 아티스트 남바 2번이고. 타이틀은 유 마스트 빌립 인 스프링. 이라고 하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프레디 프리로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트랙. 그죠? 그 트랙과 관련된 앨범들을 같이 트랙과 더불어 로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코드와 비교해서 좀 사실 좀 복잡한 코드예요. 간단한 코드는 아닙니다. 이 연관관계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은. 이 어스오오기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렵다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